지난 4월 15일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이재용 위원님을 경기도의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형조례 제6.1, 제15조에 따라 경기도의 제1교육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팔연권으로 자세한 사항은 전자의 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 꼭 계시기 바랍니다. 이재용 위원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. 선서! 나는 범용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심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. 2020년 4월 21일 경기도의회 의원 이재용